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5월 1일 시작되어 지서니 이제 31일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빛과 어둠의 하루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죠. 빛이냐 어둠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예배와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내가 빛,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어떠한 인생에 우리들의 경험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증거이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열매, 확실한 간증, 확실한 고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하질 못하죠. 예배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되어진다 하더라도 끝없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분명히 로마서 1장의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말고도, 그런 특별한 은혜 말고도, 일반적인 은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들은 압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또 오묘한 자연과 우리 인간, 자신들을 만들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분명히 그 뒤에는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대신, 이제는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즐거움을 삼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기쁨이 없어지고요,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극분명한, 다른 모습, 두 가지에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소를 알아가므로, 예수 그리소를 알아가므로, 예수 그리소를 알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원을 가꾸는 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바깥에 나가, 풀과 나무, 그리고 꽃을 재배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쁨이 있어서, 지금 나이 들어도, 거의 지금 할머니가 되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정원하는, 그 풀을 가꾸는, 꽃 이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개나리, 우리나라의 개나리꽃, 노란색, 그 꽃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것의 어떤 생태, 그 모든, 그것, 정말 그 자연과 살아왔기 때문에, 정원, 가꾸는 일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모든 꽃, 또 풀, 이런 초록색, 아름다운 꽃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묘하신 그 섭리를, 또한 그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연 속에서 정원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인 개시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지문, 세상에 인류가 몇 명입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지문이 다 다르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연을 보면 볼수록, 모든 그 생태계에 돌아가는 그 섭리, 법칙,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정말 이 뒤에 계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보고, 그 능력으로 기뻐하고, 그 능력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얻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을 알고도,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 삶 자체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예배할 수 없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조그만 것에도 불평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냥 기쁨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국한이 되어집니다. 그 기쁨의, 즐거움의 소스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갑니까? 그 기쁨의 소스가 정말 무한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극권한 반석곳 하나님인지, 아니면 변화되어질 것, 조건적인 것, 또한 없어질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지, 분명하게 그 방향을, 그 반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소스였죠.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모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기 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축복을,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지금 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더욱더 우리들을 가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너를 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정말 2중, 3중, 4중, 5중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어찌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부인하며 우리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면서 내가 이룬 것들로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특별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받은 자, 믿음을 선물로 얻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으면서 또한 감사하는 삶을 어떤 것이든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는 너와 일반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삶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지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지 그것이 되어진다면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삶이죠. 그 하나님으로 더더욱더 예배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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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